학생이나 교사 대부분이 학생의 배경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사교육비 지출은 전국에서 대구가 최고 수준입니다. 공교육이 이처럼 신뢰받지 못하면서 사교육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 75.2%가 고등학교 성적이 개인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의 개인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81.4%로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교육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사교육에 따라 성적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10.8%나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7천 원으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월평균 800만 원 이상 가구는 학생 1명당 64만 8천 원으로 300만 원 미만 가구 17만 8천 원에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불신받는 공교육의 빈자리는 사교육이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진압과 진로 교육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교육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교육 격차도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